다음 뉴스입니다. 여수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소속 두 국회의원들은 최근 지역 현안마다 의견을 달리하면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두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첨예한 갈등이 시의회로 옮겨붙으면서 의회까지 양분되는 모습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는 여수시 공공의료시설 확충 방안. 여수시갑 주철현, 을 김혜재 의원은 각자의 방신만을 고집하며 지역 내에서 지뢰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내 피로감이 커지면서 시민사회가 나서 토론을 통한 교차점을 찾아보려고도 했지만 첨예한 신경점만 반복되다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두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다른 현안을 두고도 사사건건 충돌해오고 있습니다. 여수 3개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 여수시청사 통합, 여수현충탁 건립 등 현안마다 방법론을 달리하며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두 국회의원들의 소모적 신경전이 각 지역구 시의원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26회 여수시의회 1차 본회의에서는 순천대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며 여수시 갑지역구에 포함된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는 보기 도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여수시의회 원내대표를 두고도 한 행사장에서 갑을적 민주당 당적의 시의원들 간 갈등이 표면화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갈등이 결국 여수시 의회로까지 확장하면서 사사건건 소모적인 갑을 대전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수시의회 의원들 역시 두 국회의원들의 신경전에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 처리에서도 각과 우리 입장이 서로 달라서 애매하고 난해한데 그것이 과연 우리 시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지역 지방자치는 지역의원들이 결정해야 하는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실적이어서 절대 바람직한 지방의 눈치는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차라리 내년 총선에서 여수시 선거국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한석으로 줄어드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푸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시민들은 차라리 한석으로 가자. 두석 가서 얻는 효과나 그리고 한석으로 얻는 효과나 오히려 한석이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두 국회의원들의 어떤 정책 사안을 놓고 갈등하는 구조는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수시 갑을 지역구 국회의원들 간 정책 셈법이 더해진 갈등 프레임에 지방의회마저 갇힌 채 출고를 찾지 못하면서 지역사회 내 피로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감사합니다.